한국의고대학교의 사학과에 있는 반경률 교수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지역의 한인 독립운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립운동이라는 게 그냥 독립운동을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활동하기 위해서는 백성들이 필요하죠. 민중들이 필요하죠. 그걸 지원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줄 수 있는 민중들, 일반 백성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지역의 경우에는 러시아 지역의 한인 사회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물론 이민사부터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만 한인 사회가 어떻게 형성됐는가.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또 그런 상황에서 독립운동이 어떻게 진행되나. 이렇게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864년에 그렇게 해서 이주를 해서 지신호 마을을 개성한 거죠. 이 지신호 마을에 함경도 농민들이 육진지방의 농민들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고 하는 소식이 퍼져지니까 바로 대거 그 이후에 함경도 농민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통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것이 1869년에 기사 흉년인데요. 기사 흉년 경호동학이 이민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기사년이죠. 1869년, 1870년 이 두 해에 흉년이 다 들어왔어요. 대거 대흉년이 들어와서 아주 견딜 수 없는 경우는. 이제는 목숨보다도 험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궁핍한 상황이고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대거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몇천 명이 대거 이주를 하는 얘기. 지신호로 지신호 마을에 몰려드는 거죠. 그래서 이주가 1860년대 기사년 경호년의 이주를 계기로 해서 1870년대, 80년대까지 계속 함경도 농민들 중심으로 해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해주 지역의 한인마을이 상당히 형성이 됩니다. 개척을 하는 거죠. 당시에 러시아는 1858년 아이온 조약 그리고 1860년에 북정 조약에 의해서 중국으로부터 이제 아무르주, 흥령주죠. 흥령주를 1858년에 획득을 하고 1860년에 베이징 조약에 의해서 연해주 를 획득하면서 우리 조선하고 국경을 접하게 된단 말이에요. 1860년에. 그러니까 이제 그 이주가 된 건데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함경도로 함경도의 농민들이 대거 이주를 하면서 이 러시아가 새로이 획득한, 대책되지 않은 이 지역이죠. 하여튼 뭐 뭐랄까요. 그렇게 크게 이제 뭐 농토도 없고 주로 이제 숲이 많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함경도 농민들이 아주 억척스러운 농민들이 가서 이걸 개척을 한 겁니다. 그거 이제 불태우고 그다음에 땅을 갈고 물수로로 만들고 그래서 그런 이제 황무지를 우리 경적할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바꾼 거죠. 이 함경도 농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억척스러운 그런 개척정신이라는 것이 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잘 알려진 겁니다만은 그래서 1870년대, 80년대까지 이제 이 우수리 지역에, 추후 남부 지역이죠. 한반도하고 가까운 그 남부 우수리 지역에 이제 한인마을이 이제 대거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는 한 수백 개 정도까지 이제 됩니다만은 대체로 주요한 뭐 2, 30개, 한 30여 개의 마을들이, 주요한 마을들이 이제 이 연해진 남부지역에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 동립운동의 중요한 뭐랄까 근거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이때는 이제 그 일종의 불법적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조선이죠. 조선과 러시아가 국교를 맺기 이전의 이민이기 때문에 이제 불법적인 그 이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비합법적인 그런 이주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1884년에는 이제 우리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조록 수호통상조약. 이제 국정식의 어떤 그 외교관계가 수립이 되면서 이제는 이제 국경통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함부로 그냥 멋대로 이렇게 이제 이주하고 건너다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일종의 요즘에 이제 패스포트라고 하는 여권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그걸 가진 사람들만 이제 이주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통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제 정상적인 어떤 이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록 수호통상조약 이후의 경우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884년에 이제 정식에 우리 한국과 러시아가 정식으로 수교를, 외교관계를 맺은 거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념, 뭐 100주년 뭐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러시아의 경우는 이제 그 다른 열강들하고 다르죠. 유럽의 열강들하고 다른 것이 이제 뭐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경을 접하게 된 거죠. 다른 나라의 경우는 국경은 우리 조선하고 한반도하고 접하지는 않죠. 물론 이제 청나라의 경우는 좀 다르죠. 중국의 경우는 다릅니다만 다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하고 국경선을 접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국교 정상, 아니 국교, 국교. 그래서 통상조약만 맺으면 문제가 이제 해결되는 건데 러시아의 경우는 한 20여 킬로, 두만강 하구로부터 한 20여 킬로 이제 그 상류 쪽으로 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통해서 이제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새로운 조약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맺은 것이 1884년에 조로 6로 통상장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국경을 이제 넘나드는 여러 가지 문제 또는 여러 가지 교역의 문제라든가 통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어떻게 이제 통상을 할 것인가 이 문제가 이제 결정이 된 거죠. 합의가 된 거죠. 그래서 주로 경흥이라고 하는 육진 중에 하나의 경흥인데 경흥이 가장 큰 도시죠. 그래서 경흥을 중심으로 해서 주로 이제 교역이 이루어지는 건데 경흥에 주로 이 말하면 를 통해서 이제 러시아의 사람들이 이제 한반도로 들어오게 해서 상업활동을 하게 되고 또 한반도에 있는 사람들이 러시아 가서 이제 경제활동을 하고 교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로 6로 통상장정이 이제 1888년에 이르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전에 이주였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제 두 조약을 통해서 그 이전에 이제 1860년대부터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국적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84년에 이주해 온 사람들 또는 그 이후에 온 사람들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 카테고리를 한 세 개 범주로 나눠가지고 이제 국적을 주고 또는 몇 년이 지나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또 재산을 정리해가지고 이런 이제 규정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어쨌든 그 국적을 부여받을 수 있는 러시아에 이미 넘어와서 살고 있는 그 한인들의 경우에는 이제 러시아 국적을 주는 이런 방식이죠. 물론 84년 이전에 이제 이주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불법적인 상태에서 이제는 이제 합법적인 그런 국적을 획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분상에 큰 이제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경우는 뭐라고 할까요. 그 이제 국적을 주면서 그냥 국적을 준 것이 아니라 이제 토지를 줬어요. 물론 이제 장기 임대 형식이지만은 국적을 주는 중과 동시에 물론 러시아 정교도 이제 채택을 해야 됩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땅을 줬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이제 일종의 이제 이쪽에 새로 획득한 그 새로 개척해야 될 땅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이제 말하면 그 개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 지역을 이제 이제 함경도 농민들에게 이제 임대해가지고 이제 개발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한 50대사치는 한 60정보 될 겁니다. 그 국적을 가진 사람. 그럼 60정보 정도면 우리 땅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적은 뭐 소지주급을 넘어간 중소, 중지주 정도? 중간 정도 규모의 지주입니다. 상당한 큰 땅을 준 거죠. 그래서 이 원인들 경우는 국적을 획득함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이런 이제 뭐랄까 러시아로부터 땅을 뭐랄까 부여받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조건이 상당히 이제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조건이 상당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조건이 상당한 것이죠.